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러구나. 우리가 아까 여기 왔던 롱이구나. 아 생각난다. 저번에 누님 쳐가지고 나무에 보냈는데 그거네.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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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. 어. 와. 나이스 더블 나이스 파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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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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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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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어 잘 맛있었다 잘가세요 아니야 아니야 어 맛있었다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갔다 잠정구 치시던지 이 까지 오마어마 아니 욕심내지 말고 온 해라 어 손 좀 해보자 오 잘했다 오 나이스 어디 찬스 잘했다 잘했다 아 딱 구리 나네 지나가라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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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5 아 와 나이스 봐 와 드릴나는 줄 알았다 요번에 아 예 안다. 눈이 접어 붙었는데 쩝 부터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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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쩔부터 처럼 쳐 판매 비어서 줘 아 아 아 나이스 더블 어 나이스 보기 보기 내가요 옛날에 홀리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못했어 오늘 뭐하세요? 아니 저기서 제일 어려운데 거기 뭐 120 앞에 벙커있는데 거기서 후반에 가다보면 아 아 캐디가 저기 저쪽으로 가라 아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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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 아니 딱 캐디님한테 갔네 딱 캐디님한테 갔다니까 어 그래 잘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아 딱 딱 갔네 아 이제 감자 맛있었네 너희도 아니야 저게 그 짭짱 날개 예 저거는 전투일개 아 으 으 으 으 으 자 요번 요번 더 나가리 자 버디 으 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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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 이쪽을 좀 더 오케이 안되나 안 돼 안 돼 눈이면 거의 안 되겠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아 아니 뭐하고 하시죠 자 언니 하이소 자 파 하이소 아이고 땡겼다 오케이 오 나이스 아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아 어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나갔다 아 아 잘 마셨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ок 으 야끌 자 버디 버디 다시 다시 하고 아니 거기 딱 해놔 언니가 하고 잠깐만 잠깐만 예 마크 하십니다 내꺼 안쪽으로 안이든지 모르겠지 자 언니 거기서 마크 하십니다 빨리 마크 했어야 되는데 마크를 못했어 저 버디 아닙니까 버디 버디라요 버디 어 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나이스 파 아이고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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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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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